안녕하세요 허브경제TV 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요 휴마시스 라는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반에 얘가 이렇게 하락을 하다가 이 하락하는 구간에서 어떠한 이유가 됐던 어떤 핑계를 가졌던 간에 브레이크가 걸리면서 양봉이 하나 나왔습니다 우리는 이 양봉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죠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 하락하는 구간에서 이 2평선을 옆으로 눕히는 액션을 보여줬던 그런 첫번째 시그널이었거든요 이런 자리에서는 추가적으로 밀려 내려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양봉을 보고 나서 제가 어저께 여기서부터 우리가 한번 타점을 잡아가 보자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거는 뭡니까 여기에 있는 양봉은요 하락하는 구간을 옆으로 눕거나 여기 2평선 들을 옆으로 눕히기 위한 그러니까 하락하는 각도를 좀 느슨하게 하기 위한 그런 그런 핑계거리 그런 걸로 보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 2평선 들이 이렇게 하락을 하다가 이게 이렇게 높이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를 만들기 위한 액션이 바로 요런거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내가 여기를 지켜주고 반등 나오는 걸 본다 아니면 여기 라인을 지켜주고 양봉이 이렇게 나오는 걸 본다라고 했을 때 그쵸 그래서 여기서는 제가 뭔가를 뭐 매수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지만 이 양봉을 보고 나서 여기에 있는 양봉을 여기에서 내가 주가가 하락하는 걸 막겠어 라고 하는 그런 양봉을 보고 열심히 한달 동안 치열하게 싸움을 하고 그래 니가 이긴 것 같아 라고 해서 여기서 다시 한번 그거를 증명해 주는 양봉이 나온 거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여기서 이렇게 밀려 내려갈 순 있죠 주식의 100% 는 없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양봉을 보고 이 양봉을 보고 해석을 했을 때는 여기 라인 구간에서 한번 들어가 보는 것도 괜찮은 자리다 라는 거죠 도전해 볼 수 있는 가치가 있는 자리에요 그 점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내가 여기서 매수를 했는데 여기 라인을 이탈을 한다 그러면 일단 도망쳐야죠 도망치고 그러고 나서 다시 한번 이런 양봉이 나오면 이 양봉에서 우리는 또다시 도전을 해보는 거에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라고 했을 때 내가 여기서 접근해서 여기서 손절을 친다 라고 했을 때 마이너스 5% 겠지만은 내가 여기서 매수해서 반등이 나왔을 때 여기가 저점이 될 가능성은 있고 이 저점을 잘 잡으면 이렇게 올라가면은 플러스 30 40 50 까지는 갈 수 있다 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마이너스 5% 를 두려워 해 갖고 이런 기회를 놓칠 수는 없다 라는 얘기에요 그쵸 내가 여기서 매수를 했는데 이렇게 떨어지도록 손절을 안하고 있으면 그건 문제가 됩니다 이런 분들은 접근하면 안되는 자리에요 근데 내가 여기 라인을 꾹 참고 정리할 수 있다 라고 하면은 과감하게 접근을 해 봐야 되는 자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 영상을 올려드리면 영상 댓글에 링크 달고 있어요 이거 클릭을 하세요 화면 연결될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무료 종목 신청 눌러주세요 오늘 금요일 입니다 고민할 수 있는 시간대가 아니에요 결정하고 준비해야 되는 시간대입니다 이거 무료 종목 신청 눌러주시면 저 허브경래 팁이라 일주일에 4개에서 5종목을 같이 매매할 거고 당연히 수익으로 마무리가 되겠죠 그러면 금요일날 제가 이런 말을 해요 오늘 이런 말을 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월요일날 100만원을 같이 시작했죠 근데 지금 계좌를 오픈해 보세요 플러스 알파가 되어 있을 겁니다 라고 자신있게 얘기할 거고 이거는 변하지 않는 결과치가 될 겁니다 무슨 말이냐 다음주 금요일날에 다음주 금요일날에 저는 이 말을 똑같이 하고 있을 겁니다 왜 그러느냐 아직 뭐 다음주 시장이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좋은 시장이 될지 나쁜 시장이 될지도 모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이유는 뭐예요 이 결과 값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거죠 내가 10만원을 벌든 5만원을 벌든 20만원을 벌든 결국 내가 원금 보다는 더 많은 가격으로 더 높은 금액으로 마무리가 될 것이다 라는 이 결과는 저희가 1년 전에도 6개월 전에도 지난주에도 이번주에도 다음주에도 한 달 뒤에도 1년 뒤에도 똑같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 정도로 저희는 자신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부터 여기까지 준비 다 해놨어요 지금 당장 고민하지 마시고 바로 무료 종목 신청 눌러주시고 월요일날에 아침 9시부터 저희 허브경례TV랑 함께 매매를 시작하면 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esso. hi... ha. ho. ho. ho.